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호남 고속철도가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개통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호남선 KTX는 4월 1일 개통식을 갖고 2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갑니다. 승차권 예매는 3월 13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호남선 KTX가 개통되면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1시간 33분에 주파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1시간 33분만에 정차역 없이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역을 연결하는 노선은 하루 1회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편수는 주요역을 정차하게 돼 있어 총 이동시간은 1시간 47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전 점검을 위한 본격적인 시운전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10일 광주 송정역에서는 윤장영 광주시장을 비롯해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설되는 충북 오송역까지 운행하는 시범 운전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시승단에 따르면 이날 호남선 KTX 9023호 열차는 오후 2시 11분 광주 송정역을 출발, 56분 만에 충북 오송역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날 KTX 열차는 최고 시속 300km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31일 포항 직결선 KTX도 개통식을 갖고 다음 달 2일 개통에 들어갑니다. 포항에 KTX가 들어서면 서울역에서 신포항역까지 2시간 15분의 주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KTX 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